2월 둘째 주 트로피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? 현재까지 문자투표 상황이 아래에 나오고 있는데요. 네, 예나가 73%, 프로미스9이 27%로 현재까지는 예나가 앞서고 있습니다. 네, 하지만 생방송 문자투표는 계속 열려있습니다. 샵 2336 또는 엠카운벤저를 통해서 투표를 하실 수 있는데요. 문자투표는 유료, 중복투표는 집계가 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계속해서 김장훈 선배님과 락밴드 롤링커츠가 함께하는 아이스 오브 파이어 중복성 있는 안무로 주목받고 있는 네이처, 미카니카 만나실 수 있고요. 그보다 먼저 완벽한 스튜피댄스를 보여줄 올리원 오브가 준비 중입니다. 만나 보시죠.